돈을 못 주고 빚은 갚아야지. 아저씨.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. 그 북한 사투리 쓰는 놈 어디 있어요? 뭔 개소리야. 그 여러분들하고는 볼 일이 없고. 북한 사투리 쓰는 놈 어디 있어요? 야. 이 새끼야. 미쳤냐 이 새끼야. 야 죽여. 야 죽여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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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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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친 주일로 도전은 갖고 가겠지 이거? 그냥 못 주고 빚은 갚아야지 이번 Christopher 누구? 이렇게 тоб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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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나도 이제 지쳤다 나도 지쳤다 태백고니 강아지 태백고니 강아지